치아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금 청구하는게 더 까다롭습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치아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금 청구하는게 매우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일까요? 치아 보험 가입할 때는 고지상만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보험사 중 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회사가 치아 보험 청구시에 100% 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나간다는 의미는 보험금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보험금을 어떻게 하든 안주려고 하는 개수장입니다 보험금을 그전에 주려고 했으면 서류만 보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주려고 특히 치아 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높고 유지기간이 1-2년 이내로 거의 다 해지하기 때문에 손해율 자체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거의 대부분 100% 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가기 전에 고지상은 제대로 지켰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상은 제대로 준수해야 되며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최초에 생겼던 엘사에서 먼저 치아 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엘사의 고지상과 약관을 토대로 똑같이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치아 보험 고지상은 심플하게 딱 3가지인데요 첫번째는 틀리한 적 있냐 두번째는 1년 이내에 충치 또는 치아 우식중으로 보존치로나 보존치로가 한 적 있냐 세번째는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1개 이상 발치를 하였거나 치주질환 치주수술을 하였거나 아니면 치주질환이나 치주수술을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 3가지 항목이거든요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상에 제외가 되며 보험금 청구시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이 되겠지만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주려고 또 여러가지 꼼수를 부를겁니다 보험료 몇 단체 납입하고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나가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시지하고 보험금을 쉽게 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라도 제가 보험회사 입장이라도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주려고 할거에요 이 뭔 개소리야 보험금 청구시 티벳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금 청구시에 100% 조사가 나갈건데요 조사가 나가면 손해사정사죠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만나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겁니다 이 위임장을 고객 입장에서 전부 다 써주시면 안되구요 위임장 한개만 써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 위임장 하나로 병원 한군데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조사가 나가는 경우는 가입 당시에 집 근처에 주소지에 한 2킬로 전방에 병원을 거의 다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구요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조사를 해서 그런 기록을 토대로 조사가 나가곤 합니다 아니면은 국세청 사이트에 연말천사 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이용하셔서 5년치 병원에 다녀오신 의료비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이거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이에요 또한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구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거고 보상하는 손해는 오히려 고객이 찾는거죠 보험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험을 못준다 그러면 반박을 해야죠 약관에는 이렇게 되는데 왜 보험을 못주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대립하다 보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결론이 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없으면 계약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은거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일을 실시하고 보험금을 안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워낙에 요구조건을 전부 다 들어주시면 나중에 뒤통수 받습니다 진짜로요 수혜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위임장은 처음에는 꺼려하시고 개인정보라 위임장 제가 꼭 써줘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고 나서 최소한 하나 딱 하나만 써주세요 만약에 그 하나로 부족하다고 하면 같이 손해 사정사와 병원을 내방해서 손해 사정사가 원하는 그 자료를 같이 동의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당신 애들이 원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냐 그걸 내가 띄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고 오히려 반박을 하시면 보험회사는 그렇게 압박해서 조사를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또 손해 사정사는 우리는 고객님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금을 드릴 거예요 이러고 동의서를 많이 써주고 전부 다 오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보험회사가 저희도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려고 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죄송해요 하고 그 딴지를 걸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거의 다 백발 백중이에요 그 손해 사정사 이름 보자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 다음에 부지급, 면체, 아니면 고집안으로 해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연말에 돼서 인세티브를 받는 게 손해 사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조를 100%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험 가입하신 가입자분들도 거의 모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치아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에 9명, 8명 정도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아 보험 가입 시에 고집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손해 사정사나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거의 다 몰라요 물론 경험 부족인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공부해서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치아 보험은 거의 1년이나 2년 이내에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분쟁이 많이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분들은 한 달 한 달 그런 실적에 급급해서 치아 보험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시켜줘도 나중에는 보험 청구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진단서에 어떤 질병코드와 그리고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K08 잔존 치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물론 막상 다쳐오면은 남대로 공부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고 나서 잔존 치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매년 치아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보험금 청구 시에 부지급, 면책,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치아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상을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부지급이나 면책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또한 치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박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5년 이내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서 보험금 지급이 안 나오는 경우 엄청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돼도 보험금은 절대 안 주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중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따로 환수를 하던가 페널티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 설계사분들이 만약 그만뒀던가 아니면 다른 분한테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관리자가 솔직하게 보험금 청구할 때 관리 제대로 해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만큼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아니면 치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험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고지상부터 가입 보험금 청구 시에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어떤 문구, 어떤 질병 코드, 면책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치아 보험을 몇백건, 몇천건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100% 현재 지금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만큼은 저 보험만한테 연락주시고요 오늘 한 주평 치아 보험은 보험만에게 고맙습니다